설계를 잘 뽑는, 잘 만드는 설계사를 만나서 미팅을 해서 설계해주세요. 설계도로를 만들었어요. 이걸 시공을 해줘요. 진짜 건설을 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공업체, 시공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설계사한테 설계 도면을 받아가지고 이 설계 도면을 시공사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건설해줄 수 있어요? 얼마에요? 이걸 묻고 다니는거에요. 그쵸. 시공사를 찾는거죠. 시공사를 찾는 방법은 어쨌든 건설사의 주변의 건설사든지 유명한 건설사든지 그런 곳을 가서 견적 의뢰를 하는거죠. 견적 의뢰를 하는건데 최근에는 견적을 의뢰하고 견적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일정 수고비를 좀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소비자가 시공사한테 고생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견적을 내는데 많은 시간을 걸리잖아요. 그만큼 수고롭다는거죠. 설계야 당연히 어떤 설계 계약을 하고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견적 내는 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수없이 해주고 소비자한테 소식이 없으면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최근에는 일정 부분 비용을 좀 지급하는 경우도 사실은 좀 많이 있고 근데 어쨌든 시공사 여러군데를 어쨌든 찾아가서 견적 의뢰를 해야 되는거고 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을 매일 짓는 사람보다는 주택을 매일 짓는 사람이 주택을 더 잘 설계하겠죠. 병원을 매일 하는 사람은 병원도 잘 설계해요. 그래서 시공사도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시공사도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설계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비슷한 유형의 건물을 많이 지어본 사람이 실수의 확률을 동일하게 줄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공사 같은 경우는 좋은 견적을 합당한 견적이죠. 합당한 견적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대표하고 또는 다른 누군가하고 계약을 했는데 현장에 오는 현장소장은 또 다른 사람이죠. 근데 대표하고 이야기하고 계약을 할 때까지는 대개 서로 의사소통도 좋고 좋았는데 시공소장을 막상 만나고 일을 해보니까 대개 안 맞아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의사소통도 안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시공 같은 경우에는 현장소장은 또 따로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현장소장하고의 어떤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그리고 또 서로의 어떤 생각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시공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말로 이렇게 하는 것들 대부분 현장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네 했는데 나중에 안 해놨으면 왜 안되세요? 왜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하라면서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면대로 하면 되는데 중간에 현장에서는 사실 또 도면 수정도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도면 수정 없이도 또 현장에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설계는 최종 도면이 나올 때까지 어쨌든 문서가 있잖아요. 설계 도면이라는 문서가 있잖아요. 근데 시공은 견적서가 있지 그 이후에 서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말로 끝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소개하는 오늘 이 책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시공할 때 문서 만들어요. 시공할 때 우리 말로 짓지 않느냐 말로 짓는데 그거 중요한 포인트들은 문서로 남기고 서로 확인하고 못해도 카톡을 주고 받는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확인하고 진행되지 않는 한 문제가 발생한다. 큰 현장은 여러 감리도 있고 여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작은 현장은 보통 현장 소장하고 건물주하고 두 병에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노노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말이 맞는지 진위를 확인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소비자도 힘들고 시공자도 힘들고 시공업체한테 견적을 의뢰할 때 소정의 비용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받은 견적서죠. 일종의 그거는 얼마나 디테일하게 써 있는 거예요? 시공 견적서를 디테일하게 잘 쓰는 업체가 아무래도 일을 잘 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견적서가 디테일한 업체일수록 일을 잘 하더라. 왜? 견적서가 디테일하다는 것은 공사를 그만큼 잘 안다는 거죠. 공사를 내용을 잘 모르고 시공 방법이나 재료를 잘 모르는데 견적서를 디테일하게 쓰기 힘들어요. 보통은 소위 하도급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적어놓잖아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의 내용을 적고 하도급 업체의 내용을 적고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소비자한테 보여드리는데 근데 하도급 업체에 따라서 어떤 하도급 업체는 그냥 평당 얼마 끝 어떤 데는 HB 몇 개, 뭐 몇 개, 철금 몇 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적어놓고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이나 기타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어놓는데 근데 어떤 데는 뭐 평당 얼마, 뭐 얼마 해서 그러니까 범위도 불명확하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그 의미고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보면 어느 정도 이 업체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뭉텅거리 이렇게 견적을 내는 업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시공 경험, 시공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100%는 아닙니다. 근데 있다고 경험상 그렇게 좀 판단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설계도에 이제 어떻게 어떻게 시공해야 된다는 게 다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시공 업체들한테 이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견적을 의뢰할 때는 그냥 가장 싼 업체한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맞는 건가요? 가격이 너무 중요하죠. 가격이 중요한데 한 세 군데 견적을 냈어요. 근데 두 군데는 비슷한데 한 군데는 유난히 싸요. 근데 보통 유난히 싼 데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난히 싼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이윤 업체에서 시공 업체에서 나를 언제 받다고 저렴하게 내줍니까? 자기들도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되죠. 직원 인건비가 필요하죠. 기타 경비가 필요하고 한데 나한테 무조건 저렴하게 견적을 내준다. 아닌 거죠. 그러면 다른 시공 업체에서 견적 낸 것하고 내가 이번에 저렴해서 하려고 하는 업체 하는 것들하고 공정별로 좀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별로 비교를 해 보고 이 시공 업체에서 좀 유난히 저렴하게 빠진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확인 절차는 필요한 거죠. 확인 절차는 필요한데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면 조금 잘 아는 전문가한테 보통 좀 컨설팅을 맡기는 경우도 있죠. 견적을 낼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적산 업체도 있거든요. 적산 업체도 있는데 적산 업체에 견적을 내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여러 견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견적 낸 업체 중에서 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아니면 정말 건축을 좀 많이 하고 잘 이해한 사람을 이제 함께 동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하는 것들 그래서 혼자 다 이해하는 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리모델링을 하든 특히 리모델링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얼마에 공사를 해 주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 말고 뭐 해야 된다. 추가금을 계속 요구하는 일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왜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은 특히 리모델링 할 때 철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견적을 다시 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철거 과정 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쉽게 철거될 줄 알았는데 뭐 지붕이 두 개라든지 그 다음에 철거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렵다든지 또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지 일단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몰랐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조금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나도 이거 몰랐다. 뜯어봐야 알지. 그래서 이렇게 견적을 냈는데 이게 대한 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소위 마감공사 목공사 하기 전 목공사 하기 전이라고 하면 철거, 구조보감 그 다음에 조점, 미장, 크랙보수, 방수 우리가 소위 목공사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어떤 건물 구조체의 기본적인 공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죠. 많은데 근데 그거는 막상 뜯어보지 않고서 몰랐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경험이 오래된 사람들은 안 뜯어봐도 알죠. 안 뜯어봐도 그 안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몰랐다 이거지. 막상 뜯어보니까 이렇다. 근데 뜯기 전에도 이미 다 보면은 파악 되는 것들은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좀 경험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경험치가 없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먼저 한번 뜯어보고 2차적으로 다시 견적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그럼 그 말씀이 철거하고 어떻게든 리모델링을 분리해서 2개 업체에 맡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뭐 1개 업체에 맡기는데 일단 견적을 철거 견적을 내고 철거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업체하고 하든지 다른 업체하고 하든지 아니면 철거만 철거 전문 업체가 또 있잖아요. 철거 전문 업체에 맡기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기간도 조금 더 걸리고 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수에 대한 대응은 되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리모델링을 그걸 꽤 많이 해 본 경험자들은 사실은 뜯지 않아도 파악은 다 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나네요. 그리고 또 특히나 그 지역에서 좀 많이 한 사람들은 예전에 새로 지은 건물들의 형태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비슷하죠. 이게 이래서 뭐 이거 보고 또 따라 짓고 했기 때문에 이 집 리모델링 해봤으면 안 봐도 이거 뻔하니까 그렇죠. 보이는 거죠.